자, 인이형 카드 타기 시작! 밑에부터! 다리를 살짝살짝 뒤져도 좋으니까 한 바퀴 돌아주세요, 이렇게. 아, 그렇게요? 이건 할 수 있죠. 아, 할 수 있어요. 이건 좀 위험한데? 잘 봐. 자연스러웠어. 어? 어? 어떻게 서? 어떻게 서? 왜 자꾸 서서야? 지템을 한 말이야! 왜 그러세요? 보세요. 이렇게 셋 채회. 이렇게 셋 채회. 이렇게 셋 채회. 멀리 가셨다고. 아, 100% 꼭꼭. 100% 꼭꼭. 100% 꼭꼭. 200% 꼭꼭. 2000% 꼭꼭. 딱 나걸러. 자, 갑니다. 아니, 왜 이렇게를 만든거에요? 왜 이렇게 꼭꼭이 안 계시냅니까?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니, 정경 고르다 해야지. 야, 뭐 키가 계속 작아져요. 왜 키가 작아지는 거야, 정경. 형, 꼬까리 몸속으로 숨었어요? 난 정석으로 했어요. 난 정말 정석으로 했어요. 아니,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? 왜 이렇게 꼬까리 안 그랬을까? 죄송해요. 나 정말 정석으로 했어요. 나는 완전 정석으로 했어요. 나 완전 정석으로 했어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켜보자. 이거 어때, 옆 사람한테 이거? 이렇게. 서로 옆 사람 안기기. 아니, 옆 사람 안기기. 아니, 옆 사람 안기기. 아니, 옆 사람 안기기. 혹시 엠브라스 준비됐나? 우리 런닝맨의 키웍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. 좋아요. 계리부터 지효 씨. 무게를, 무게를 실어주세요. 아! 띄워지 마. 띄워지 마. 띄워지 말라고. 포리 헤어져. 포리 좋아. 포리 좋아. 형, 형 판사는. 저 형 광수 사면 타구나. 그렇다면 딱! 에이! 에이! 아, 형!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제빈이 충분한 거 같으니까. 아, 형. 아, 형. 목만 해도 해도 괜찮나요? 아, 형. 괜찮습니다. 아, 형. 형. 형, 형. 아, 형. 아, 형. 너, 형. 나. 형, 형. 아, 형. 야! 자, 저, 조국이 하는 거죠? 저런 거 왜 맞으냐고 한 번에서 뒤죽이 넣을 때 한번 보자.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. 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정성으로. 야 야 야 야 그만 그만. 좋아. 10초 동안 상의하시고 바로. 와 근데 어려운 거 아는 지금. 확실히 아닌 사람은 종국이 형하고 최선영이 형이 꼬깔이고. 종국이 형? 종현 아빠가 꼬깔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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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식적으로는 지훈 씨한테 좀 편한 거 하고 주시하겠어요. 형들은 조금만 더 참으실 거예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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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. 둘. 둘.